매일 밤 내 피부를 위해 꼭 이걸 마시고 있어요. 덕분에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해진 것 같아요. 맛있어서 손이 자꾸 가요. 케이스 외관도 고급이 넘쳐서 이번 추석 때 모두를 위해 선물하고 싶어요. 받는 사람도 나 귀한 거 받았다. 다 알죠? 이 제품을 선물 드리면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당신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.